띵 시작하는 뒤 하나만 남겨놓고 뒤돌아서 운정 안하라 그 하나만 가 가슴에 남아 해녀올까 기가 있는 듯 책임지 못할 길이라면 사랑이 하지나 말지 사랑한다는 그 하나만 마지막 남기고 떠나간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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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험해 사랑 이번에는 칠봉이가 나오는데 제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공연을 안쓰는데 어딜 가냐면 몸팔러 가야해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 제 사이즈를 모를까봐 내가 사이즈를 가르쳐 드릴게 이게 내 사이즈에요 혹시 사이즈가 맞으신 분은 전화를 하세요 010-18-19-19로 전화하면 우리 포즈가 받을거에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우리 칠봉이가 먼저 노래 한 번 하라고 할게 칠봉이가 노래할게 듣고 싶은 노래 중에 어떤거 안동역에서 그거 먼저 들었어요 안동역에서 먼저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내 자지가 어때서 시계부랄 뭐 그런거 등등 다양한 그리고 이 시간부터는 판매하는 것은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여섯을 다 팔았기 때문에 판매는 없으니까 지금부터 편하게 앉으셔서 구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나면 우리 칠봉이 풍파가 끝나면 우리 영시마가 이제 뭐 나오냐 이번에 밤에 밤에 보여주는 어두운 시가 올거에요 우리 영시마가 보시고 가게만 하면 저쪽으로 뜯어버릴거에요 가게만 해봐 자 우리 칠봉이 풍파님 안동역에서부터 여러분들을 모셔드립니다 여러분들 잘하던 못하던 박수진 한번 힘차게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렛츠고 갑니다 가자 수고하셨어요 수고한 박수 한 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팟 수고하셨어요 하하하하 수고하셨어요 청년이 내리는 말 한동녀 같았어 만나자로 약속하자 새람부터 구멍든이 도로까지 건너네 안 올 건지 못 올 건지 보지 않는 사람아 안타깝은 내 마음만 놓고 묻는다 기적소리 끊어진 밤에 좋다 MR이 형 여기로 안그러셔 다리 아픈데 뭣한다고 생각했어 여기 올 때 비하그라 먹고 왔어요? 여기 남극이야 응 헛삭히 지어야 사랑은 꿈이었나 청년이 내리는 말 한동녀 같았어 만나자로 약속한 사람아 만나자로 약속한 사람아 사랑부터 구는 그 길이 도로까지 건너네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배다 없는 사람아 기다린 내 마음만 놓고 묻는다 밤이 깊은 난 깊은 밤이 깊은 안 동역에서 기다린 내 마음만 놓고 묻는다 밤이 깊은 안 동역에서 아멘